안녕하세요. 이번주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는 우리 저번주에 배운 공매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주식을 빌려서 라는 단서가 붙어있냐면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밖에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사실 좀 두 개로 엄밀하게 나눠보면 공매도라는 행위는 미리 파는 거고요. 이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우리가 크게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거래는 뭐냐면 증권사 같은 기관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그런 거래고요. 대차거래는 증권사 외국인 뭐 그런 기관과 기관 간의 주식을 빌려주는 그런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주거래는 개인에게 빌려주는데 소규모입니다. 딱 이렇게 금액이 되게 낮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대주거래를 할 때는 이 장래거래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1인당 1억, 2억, 5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밖에 주식을 빌릴 수 없고요. 반면에 대차거래는 규모가 크고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 대주거래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우리 보통 이자를 우리가 정기예금할 때 이자가 2%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 대주거래 할 때는 주식 빌리면 5%에서 6% 굉장히 이자가 높습니다. 여기서도 이자가 있지만 증권사 간에는 이자가 이렇게 여기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 주식을 빌려주냐면 이 증권사나 이런 기관들도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단 이런 이자 수입을 올리려고 지금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큰 차이점, 아주 정말 중요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대주거래는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대차거래는 기간이 깁니다. 보통 이 대차거래는 1년 정도가 되는데요. 대주거래는 30일 또는 60일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 개미들이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이 대주거래를 할 때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얼마만의 승부를 봐야 돼. 길어봐야 60일 이내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 물면서 손해불면서 나가는 겁니다. 대주거래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반면에 공매도는 기간을 1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되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1년씩 이렇게 대규모로 하니까 너희들 지금 주가 조작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데 우리 개미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익에 대한 배당과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데 자, 이 주식을 빌려주고 있는 이 사이에는 의결권이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나 주식을 빌리는 쪽이나 둘 다 의결권은 없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주식을 다시 되찾아오면 그때 다시 의결권이 대여자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자 보세요. 만약에 주식을 빌려주고 있는 사이에 여기에 배당이 오잖아요. 배당일자가 여기 오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빌려줬으니까 소유자는 대여자죠. 그러니까 대여자한테 배당이 가는 거지 주식을 빌리는 사람한테 배당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매도, 이번 주에 대차거래, 대주거래를 봤는데 들으니까 어때요? 아, 역시 개미들이 증권사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아, 굉장히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좀 불리하고 힘들구나. 아, 이걸 좀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는 그, 막 천재적인 어떤 주식에 관한 뭐 이렇게 감이 없는 한 그냥 여유똥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럼 뭐 하냐고요?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죠. 아셨죠?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